Hi, welcome to CART News. This is CART Caster Luha. People are waiting more than 3 hours despite the cold weather to take a picture with a giant rabbit sculpture. 커다란 토끼 조형물과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3시간씩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Why do people wait that long to take pictures with the rabbit? 도대체 어떤 토끼이길래 그런 걸까요? 바로 요즘 가장 유명한 걸그룹 뉴진스를 상징하는 토끼입니다. 디저트 브랜드 누데이크에서는 유진스와 콜라보하여 팝업스토어를 오픈했는데요. 팬들은 이 거대한 토끼 조형물과 사진을 찍기 위해서 긴 줄을 썼습니다. 사진을 찍고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하면서 즐거운 경험을 사람들과 공유합니다. 이처럼 미술은 물건을 사러 팝업스토어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물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고객들은 이 경험만을 위해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부야같이 미술과 함께하는 연말 팝업스토어들이 또 있습니다. 크리스찬 디올 뷰티는 연말의 꿈의 아틸리에라는 뷰티 팝업스토어를 오픈했습니다. 디올 향수의 탄생이자 크리스찬 디올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가장 공들여 보고 냈던 라꼴누아르를 증강현실로 재현해냈습니다. The gold constellation was drawn on the wall to add a colorful and luxurious image that went with the colorful lightning. 화려한 조명과 어울리게 벽에 든 금색으로 별자리를 그려내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했습니다. Visitors line up in front of this colorful painting to take pictures. 방문객들은 이 화려한 그림 앞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섭니다. 디올도 마찬가지로 미술을 활용해서 방문객들에게 경험을 선물했습니다. 미니멀리즘을 기반으로 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탠드 오일은 연말을 맞이해서 뉴욕의 한 거리를 성수동에 재현했습니다. 홀리데이 기프트샵이라는 이름의 팝업스토어 안에는 미디어 영상 아트를 활용하여 빈티지 가판대, 간판과의 조화를 이뤘습니다. 방문객들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미디어 영상 아트를 보기 위해서 걸음을 멈춥니다. 팝업스토어는 일반 매장과 다르게 짧은 기간 동안 판매하고 없어지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겨야 합니다. 그래서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미술을 사용합니다. 물건 판매의 목적도 있지만 즐거운 경험을 하는 것 또한 그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인 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어트 뉴스, 루하 세어트 뉴스, 루하